네, 자, 우리 그 재활용 쓰레기장에서 득템한 오래된 검정색 라디오의 이름 김경환님이 의뢰를 해주셨고요. 1731님 문자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천연 탈모 샴푸 걸고 갑니다. ZD 느낌으로. 내 라디오 색깔은 블랙. 응. 드립니다. 좋아요. 굉장히 힙한 이름이네요. 어? 너? 뭐 못 보던 라디오가 있네. 이거 라디오 뭐야? 내 라디오 색깔은 블랙. 응. 들을 거야. 라디오 들을 거야. 이렇게 보내주시진 않으셨어요. 8565님. 주어온 자식. 주어온 자식 존대. 아, 근데 좀 슬프지 않겠어요? 라디오가 좀 슬프지 않겠습니까? 주어왔지만 사랑으로 품은 자식. 이런 거 좋잖아요. 8565님. 들읍니다. 정대근 씨 이름 존대. 줍고 듣고. 귀엽다. 약간 니코보코 느낌 아니에요? 줍고 듣고. 드립니다. 좋은 이름이 많이 오네요. 이상협 씨가 버릴라. 우리 또 파워 FM을 들으시니까 파워 FM의 상징은 고릴라. 그래서 버릴라. 이상협 씨. 드립니다. 김명준 씨도 아이디어죠. 중고릴라. 중고릴라. 김영준 씨. 드립니다. 고릴라. 이 활용 이름들 좋네요. 7885님. 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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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립니다. 남은희 씨. 거침없이 아이킥. 애교 느낌 이름 있네요. 여기. 04311. 문희는 몰라. 디오. 실패. 죄송합니다. 생각보다 별로네요. 이영민 씨. 오일란 버전으로. 이러다. 다. 주소. 이영민 씨. 드립니다. 이거는 뭐지? 6522님. 아씨 못 들었네. 김정란. 저희 엄마예요. 이게 뭐지? 3674. 이거는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라면 좀 공감하실 텐데. 드라마 시그널 느낌으로. 이재한. 이재한 형사님? 이재한 형사님? 이재한 씨. 양지혜 주어와. 애청자시람 주어와. 알만한 이름입니다. 이재한 씨. 드립니다. 9850님. 라디옹. 오래된 라디오를 주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센스 있는 이름이에요. 9850님. 드립니다. 차영숙님. 라디오가가. 8284님. 돌체 앤 검디오. 최하은님. 식은얼. 식은얼도 좋네요. 까지 만나봤습니다. 재밌게 봐. hop. 가지고 있는 코 Vai. ppe grab.